예정했던 작품의 공모전 탈락을 겪었을 때 멘탈관리가 있을까요? 특히 제 작품과 비슷한 소재나 비슷한 스토리라인을 가진 다른 작품이 같은 기술 공모전에서 수상을 했거나 런칭을 한 걸 본 적이 있어서 더욱 속상합니다. 이종범의 핫팩 포인트 공모전 탈락은 언제나 힘든 일이죠. 거절당하는 것에 익숙해지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힘들죠. 보통 탈락, 거절 이런 종류의 경험을 했을 때 멘탈관리를 하는 요령은 캐릭터 유형별로 조금씩 다릅니다만 그 멘탈관리를 하는 방법을 여러가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회복탄력성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몇가지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제 주변에 많이 봤던 케이스별로 아주 심플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서 훌훌 털어내고 술 먹고 한숨 자고 울고 화 좀 내고 하면 금방 회복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A타입이라고 치죠. 낮아진 자존감과 떨어진 자신감을 채워줄 수 있는 아주 지지적인 친구들 자기를 좀 응원해주는 그런 좋은 친구 동료들 사이에서 위로도 받고 토닥임도 받고 그런 종류의 심리적인 지지를 좀 받으면 다시 또 괜찮아지는 사람이 있다고 칠게요. 그런 사람은 또 B타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내가 어떤 생각을 통해서 내가 이번에 안된 이유를 스스로 어떻게든 논리적으로 납득을 하려고 하고 그 납득이 되면 회복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C타입이라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A, B, C, D, E, F, G 쫙 여러가지 타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동시에 여러가지 방법을 훈련하고 타고난 사람들은 우리는 회복탄력성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어떤 종류의 방법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자연치유를 기다리면서 쓰러져 울기 때문에 회복탄력성이 좀 비교적 안 좋은 사람이라고도 부르죠. 제게 도움됐었던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걸 꼭 미리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가장 많이 썼던 것은 C타입이었어요. 내가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면 실제로 회복이 되는 그런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모전에서 떨어졌을 때는 언제나 그런 생각을 해요. 내 원고가 붙어야만 하는 이유를 열심히 고민해요. 그리고 안 보여. 그러면 납득됐다. 이러면서 회복이 돼버리는 케이스. 어떤 상처를 받거나 실패를 하거나 거절을 당했을 때 내가 당연히 됐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힘든 거다라는 결론에 도달했거든요. 내가 당연히 될 거라고 기대했구나 내가. 기대했으니까 실망하지. 이런 느낌? 이번에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기대가 생길 때도 있어요. 이 정도로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사람 마음이 그렇죠. 열심히 고생한 만큼 기대가 생기는 게 인간 마음이기 때문에 보통은 실패하고 거절당하고 나면 데미지가 옵니다. 그리고 데미지가 왔을 때 저는 C타입이었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구나. 내가 기대했으니까 지금 힘든 거야. 예를 들면 누구한테 고백을 하는데 너 완전 인기 엄청 많은 모두가 좋아하는 어떤 이성한테 고백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내 고백을 안 받을 리가 없잖아. 당연히 나랑 연애하자고 하겠지 라고 믿고 있던 사람이라면은 거절당하면 충격이겠지. 근데 범부야. 그냥 지나가는 한 소년이야. 그런 입장인 걸 스스로 알면 고백하면서도 차이고 나서 할 만했지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로 그런 종류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보통 공부는 끝나고 나면 내가 어느 정도 기대를 했었구나. 그래서 이게 지금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왜 기대를 했는지를 가만히 본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너무 열심히 했더라고. 열심히 했다는 이유로 된다면 저 사람들은 열심히 안 했을까? 모두가 열심히 했겠지. 보통은 나만큼 열심히 했을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 내가 쟤네보다 좀 더 낫나? 아니구나. 그런 식으로 머리가 납득을 하고 나면 생각보다 내 멘탈 데미지가 빨리 회복이 되는 걸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C타입이었고 보조도구로 A와 B를 많이 썼어요. 술 먹고 자 그리고 게임 좀 하고 화도 내고 그 다음 나 위로해줄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좀 징징거리고 야 나 괜찮다고 빨리 말해. 나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잘될 거라고 빨리 말해. 이런 식으로 A하고 B도 좀 쓰고. 하지만 A는 C. 이렇게 골고루 써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멘탈 관리를 좀 빨리빨리 하는 편이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연습을 통해서 한 거지만 본인이 어디에서 심리적인 에너지나 멘탈을 관리할 수 있는 에너지들을 끌어오시는 편인가요? 그거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만화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작가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 소양 중에 하나. 바로 이겁니다. 나의 멘탈 관리를 위해 난 주로 어떤 자원을 쓰고 있는가. 이거 되게 중요해요. 내가 어떤 방식으로 내 멘탈 관리를 위한 리소스를 챙기는지 이해를 많이 하고 있을수록 공모전뿐 아니라 그 뒤에 있을 작가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왜? 여러분 작가라는 이 삶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끊임없이 누군가로부터 평가받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무언가를 보여주는 이런 것도 중요하고 만화를 그리는 테크닉 이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 내 마음 속에 하수구를 정비할 수 있는 지속적인 관리법을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영혼의 어딘가가 마모됩니다. 마음이 꺾이고요. 그 끝이 뭔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흑화해요. 만화를 그리다가 만화를 증오하게 되는 사람 너무 많이 봤다고 말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멘탈 관리하는 방법을 물어보셨지만 전 역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본인이 멘탈을 관리하기 위한 리소스, 에너지 이런 것들을 주로 어디에서 가져오시나요? 저의 경우 ABC라고 말했지만 전 ABC를 다 써요. 거기에 D도 써요. 뭐냐면 나를 두근거리게 만들었던 미친 걸작들을 보면서 이런 만화 그리려고 했지. 으아 두고 봐라. 그런 만화를 보면서 멘탈을 회복하는 것도 이제 D. ABCD 정도만 손에 들고 있어도 상당히 멘탈이 튼튼해지는데 저는 그거 오랫동안 연습을 한 거고 작가가 100명이 있으면 하수구의 모양이 100개입니다. 그 하수구를 청소를 못하면 독이 쌓이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들은 몇 가지 예시일 뿐이에요. 하수구 청소하셔야 돼요. 이 직업뿐 아니라 예술 창작 쪽에 있는 모든 개인 창작 직업은요. 여러분 자기관리하라 그러잖아요. 뭐 운동하라 그러고 체중관리하라 그러고 그게 자기관리의 핵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거기에 하나 더 얘기합니다.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자기관리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거 늘 많이 하시죠.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작가 스스로 자기 멘탈의 하수구를 청소하는 회복탄력성을 연습하는 것이 운동만큼 되게 중요하거든요. 평생 이 작가로 사는 내내 도움되고 필요한 덕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어떤 지지적인 모임이나 커뮤니티나 친구가 도움되는지 걸작이 도움되는지 논리적인 스스로에 대한 납득이 도움되는지 등등등 본인의 하수구 청소 요령을 먼저 배우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꼭 제가 강조드리고 싶고 원고하면서 틈틈이 여러분들 마음 공부합시다. 마음 공부. 개인적으로 대화가 되어 있는게 veil 아멘